야구장 옆 남대천에서 신원 미상의 여자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속초 지역 이재민으로 구성된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비대위가 한전의 조속한 피해보상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전과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맺은 산불피해 보상 합의는 자신들의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한전은 비대위 협상 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 지역 비대위는 영업 손해 부분을 고려해 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고성 비대위와는 협상 범위가 달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의 한전 보상은 그동안 속초와 고성 지역 비대위가 별개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는